알고 있었어 항상 네가 나보다 10분 정도 일찍 일어나는 거 일어나서 대충 양치에 눈썹까지 그리고 아닌 척 다시 자는 거 나도 알고 있었거든 가끔 아주 가끔 네가 나보다 10분 정도 일찍 일어나는 날이면 자고 있는 내 얼굴 한참 보고 있다가 나물래 뽀뽀하잖아 너 그럼 이것도 알고 있었어? 넌 아침이 제일 귀여운 거 당연히 알고 있었지 넌 아침이 제일 섹시한 거 잠깐만 나 너무 무서워 자연이 형 뭐야 이게? 화이트 데이잖아 우와 아니 케이크 진짜 뭔데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? 그러게 완전 너 같아 완전 상큼해 완전 그러니까 완전 너 같다고 당분간 또 이것만 먹자고 할 거지? 내일 또 먹으러 올까? 그래 그러자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완전 너 같거든 어때? 맛있지? 그나저나 준비 빨리 했네 아... 서둘러서 했어 거짓말 너 앞머리만 감았잖아 어떻게 알았어? 야 우리가 만난 게 몇 년인데 아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아침에 무조건 상큼한 거 야 차현이 형 입에 묻었어 야식으론 당연히 달달한 거 하... 살 거 같아 진심 안 그럼 진짜 죽을 수도 있잖아 먹었어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거 제일 좋아해 너 오늘 무슨 날이 이게? 화이트 데이 생딸기? 또 비스타치오 대충 아무거나 걸치고 너랑 같이 집 앞에 나가는 거 그것도 진짜 좋아해 나 예이 꼭 이렇게 옆구리 찔러야 사주냐 미안해 깜빡했어 맛있어? 응 맛있어 근데 어떻게 알았어? 이거 먹고 싶은지? 내가 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? 그럼 그것도 알고 있었어? 우리한테도 권땡이가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으면 나도 좀 알려주지 이젠 네 속마음을 알 수 없네 이 케이크처럼 무슨 생각해요? 네 속마음이 궁금해서 이 케이크처럼 나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? 몰랐는데 뭐야? 그럼 갑자기 웬 케이크? 그냥 예쁘길래 나처럼? 뭐래? 화이트데이잖아 오늘 나처럼 가슴이 난 누나 나 울 나 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